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 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노랑장미 입니다 노랑장미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딱 3개 있습니다 노랑장미 이렇게 있습니다 노랑장미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시클라멘 향기 있는 시클라멘 이랍니다 향기 있는 시클라멘 이렇게 있구요 얘들 내년 2월까지 꼭 보실 수 있습니다 향기 있는 시클라멘 입도 무늬가 들어 있어 예쁘답니다 모두 향기 있는 시클라멘 이랍니다 향기 있는 시클라멘 얘들 물바지까지 다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꼭 보실 수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얘들 키우는 방법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 많이 꽃 오래 보고 그리고 얘들 꽃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영양제 풍부하니 주셔야 된답니다 강릉 british 1개 있습니다 2,000원이에요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 피는 빨간 병꽃. 이렇게 1년에 두 번 피는 빨간 병꽃입니다. 1년에 두 번 피는 빨간 병꽃. 5천원씩입니다. 이 아이들 내년은 이제 만원 이상 가겠지요. 그리고 대 꽃 피는 노즈마리입니다. 대 꽃 피는 노즈마리. 대 꽃 피는 노즈마리 2만원인데요. 만원입니다. 오늘도 중간중간 할인한 아이들 많습니다. 멋있죠? 이 아이들 지금 저렴합니다. 베이비블로 은색 실버입니다. 2만 5천원 정도 하는데요. 2만원이랍니다. 지금 이런 입이 이렇게 변해간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베이비블루입니다. 은색 실버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올뚱댑니다. 그리고 대 이렇게 꽃 피는 오렌지 정말 꽃 지금 다글다글 많이 달려있습니다. 대 오렌지 덴마크 무궁화 2만 5천원이랍니다. 이에 거의 4만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대 덴마크 무궁화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꽃 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금황제입니다. 금황제 꽃 정말 많이 달려있습니다. 금황제 향기 있습니다. 금황제는 한타제한 안처럼 향기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금황제 3만 5천원입니다. 5만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스프레스 얘들 18,000원이랍니다. 스프레스 얘들 18,000원이랍니다. 노란 카라입니다. 노란색 카라 이렇게 되어있는 노란색 카라 9,000원이랍니다. 따뜻한 지역 올동됩니다. 노란 카라 그리고 하이트 하이트 크리스마스 노우주 자주색 크리스마스 노우주 마당 정원에서도 추워도 꽃이 피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베란다 정원에서는 하염없이 꽃이 많이 핀답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주 5만원 정도 하는데 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넷입니다. 자넷 자넷 얘들 에대입니다. 자넷 에대 1만 2천원이랍니다. 오늘 중간중간 할인한 아이들 많습니다. 향기 정말 좋은 천리향이랍니다. 하이트 천리향 핑크 천리향 이렇게 있습니다. 천리향 7천원씩이랍니다. 얘들 마당 정원에서 올동됩니다. 얘는 1년 내내 꽃피는 4개 교육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1년 내내 꽃보시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 다글다글 굉장히 마당 정원에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정원에서는 지금 키우시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짱짱합니다.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대 장미 백오니아 대 장미 백오니아 입니다. 대장미 백오니아 지금 이렇게 물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 얘네들은 분이 큽니다. 대 장미 백오니아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돈도 입니다. 오돈도 는 늘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내년 2월달 정도까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돈도 향기 있습니다. 꽃 아주 오래 간답니다. 그리고 꽃대 이렇게 2대 씩 입니다. 그리고 볼부도 아주 좋습니다. 오돈도 볼부 한번 봐보세요. 19,000원 이랍니다. 백 묘 국 입니다. 백 묘 국 백 묘 국 3,000원 이랍니다. 개나리 자스민 향기 있는 베란다 정원 에서는 봄 까지 꽃 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00원 이랍니다. 무릎 꽃 무릎 이 아이들 10개 4,000원 입니다. 금목 소 하나 있습니다. 대 금목 소 45,000원 음목 29,000원 이랍니다. 대 금목 소 이제 하나 있습니다. 노란꽃이 정말로 향기 진한 대 금목 소 그런데 따뜻한 지역만 월동 가능합니다. 추운 지역은 음목 소 가능합니다. 음목 소 대 아이들 내년에 꽃 많이 핍니다. 음목 소 대 29,000원 금목 대 45,000원 입니다. 향기 있습니다. 카나리 2대 14,000원 이랍니다. 향기 있습니다. 카나리는 그리고 사임당 이랍니다. 사임당 그리고 신비디움 이렇게 있는데요. 사임당 4대 사임당 4대 입니다. 사임당 4대 고 사임당 꽃은 이렇게 피는데요. 꽃이 계속 피면서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잎은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임당 4대 19,000원 이랍니다. 최대한 축해 키우셔야 된답니다. 황금 신비디움 6대 입니다. 그리고 향기 좋습니다. 얘들도 역시나 최대한 축해 키우셔야 됩니다. 6대 입니다. 황금 신비디움 38,000원 이랍니다. 핑크 신비디움 입니다. 핑크 신비디움 얘는 향기 정말 좋습니다. 핑크 신비디움 4대 35,000원 이랍니다. 2대 빠비오 입니다. 2대 빠비오 15,000원 이랍니다. 5대 장미수국 입니다. 5대 장미수국 인데요. 장미수국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5대 장미수국 24,000원 인데요. 18,000원 이랍니다. 장미수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한타지안 노란 한타지안 노란 한타지안 9대 10대 28,000원 이랍니다. 9대 10대 28,000원 이랍니다. 빨간색 포인세이타 아주 포인세이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포인세이타 5,000원 이랍니다. 포인트 에타는 꼭 저명간수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 음목소 서 음목소 입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음목소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블랙매직 동백 하나 있습니다. 블랙매직 동백 19,000원 이랍니다. 서향 동백 이렇게 있는데요. 서향 동백 꽃 많이 피어있습니다.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흑향 동백 이렇게 꽃이 피는 흑향 동백 16,000원 이랍니다. 23일 김기야는 9,000원 이랍니다. 23일 이렇게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일 김기야 이 아이들 9,000원 이랍니다. 23일 김기야 입니다. 23일 김기야 9,000원 입니다. 삼색병꽃 이랍니다. 삼색병꽃 3만원 넘은 아이 13,000원 이랍니다. 삼색병꽃 마취목 이랍니다. 이렇게 구슬처럼 꽃이 달려있고 따뜻한 지역 월동대는 마취목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동백 입니다. 예 동백 꽃 정말 이렇게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약간 보이고 있는데요. 며칠 지나면 꽃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 정도 하는데요. 26,000원 이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2만6,000원 이랍니다. 한금말리앙 이랍니다. 한금말리앙 향기 정말 좋은 향금말리앙 2만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한금매자 입니다. 한금매자 월동대는 마당종원에서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봄 여름 이렇게 단풍 들기 전 까지는 형광색으로 있습니다.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연핑크 연핑크 입니다. 연핑크 철죽 대품 12,000원 입니다. 꽃 다글다글 많이 달랬습니다. 얘들은 핑크 철죽 혼합 철죽 입니다. 혼합 철죽 핑크 철죽 각각 5,000원 입니다. 그리고 북앤베리아 꽃님들이 지금 꽃 베란다 종원에서 키우시면서 꼭 보실 분들 3,000원 이랍니다. 빨간 핸타지아 난 이랍니다. 빨간색 핸타지아 난 얘들은 꽃마을 금세 터트리려고 하고 있네요. 제가 젊은 관수를 해줘서 그런 같습니다. 19,000원 이랍니다. 플램바고 플램바고 입니다. 플램바고 6,000원 이랍니다. 니엘리아 입니다. 니엘리아 순둥 입니다. 베란다 종원에서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니엘리아 만 원 이랍니다. 벤쿠버 절하늄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벤쿠버 절하늄 4,000원 이랍니다. 무늬 꽃길 무늬 꽃길 9,000원 입니다. 그리고 샤프란 향기 있는 샤프란 얘들 꽃 정말 많이 피는 다순 입니다.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보라용담 보라용담 입니다. 보라용담 8,000원 입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얘들 분 아주 좋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대분 이랍니다. 19,000원 입니다. 그리고 개발 화이트 이렇게 빨강 빨강 이 아이들 각각 6,000원 식 이랍니다. 노랑 포인트 에이터 빨간 포인트 에이터 이 아이들은 6,000원 이랍니다. 염자 염자 꽃 달려있습니다. 현재 꽃 달려있고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꽃핀 염자 14,000원 입니다. 애목대 장미 허브 입니다. 애목대 장미 허브 만원 이랍니다.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마당 정원 에서 월동 하는 마당 보석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얘들 할인해서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만병 초 입니다. 만병 초 하나 있습니다. 만병 초 29,000원 이랍니다. 네이시아 입니다. 네이시아 5,000원 입니다. 하이트 스파이어 하이트 스파이어 8,000원 입니다. 예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예생아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